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벌써 드디어 입소를 하는 날이 왔는데요 뭐 사실 예전부터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너무 팬분들에게 늦게 알려드린 점 죄송하고 그리고 뭐 저는 건강하고 너무너무 적응도 잘하니까 항상 제 걱정은 하지 말고 저는 제 할 일 당분간 제가 해야 할 일을 좀 하고 그리고 금방 찾아올테니까 여러분들 몸 건강히 몬스타엑스와 함께 셔누와 함께 즐거운 나날 보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요 금방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야 뭐가 외로워 걱정 아 뭐야 다시 야 뭐가 외로워 아 잠깐만 야 외롭긴 뭐가 외로워 너랑 나랑 서너 살까지 쏠르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마 enters 밥을 볼 수 없어 잇딱